우리 그 손현수 팀은 우리 송대관 선배하고 저하고 지금 사실 31년째 파트너거든요. 아, 그렇죠. 멋진 파트너죠. 물론 뭐 제가 업어서 키우는 가수지만. 송대관 씨, 네. 머리 짱머리하고. 근데 제가 가장 추석 날이니까 한가위니까 웃자고 한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송대관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태진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진짜. 무능하네요, 역시. 어떠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라이벌이라 생각을 못 해 봤어요. 근데 문제는 송대관 선배가 저를 라이벌로 생각한다고. 나는 그게 진짜, 그게 진짜 알고 싶어요. 너 혼자 다 해 먹어라. 아니, 우리 하리순 씨 우리 아들 결혼식 때도 와줬잖아요. 네. 진짜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더 아름다워지네. 감사합니다. 그 옆에 수빈이 정말 춤 잘 추시고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그 옆에 우리 아기들. 너는 날로 갈수록 어제 가연무대에서 같이 나왔는데. 네네, 맞습니다. 날로 갈수록 춤이 더 발달되고. 감사합니다. 겁나게 좋아 보면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리순 씨 오늘 의상 기가 막힙니다, 지금. 옷을 배포하신 거예요. 제가 보이스트로트에서 가장 베스트 드레서가 제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인정, 인정, 인정. 보이스트로트 황 회장님 나와. 이거 안 힘들었어요. 인사 한번 해야죠. 인사 한번 하십시오. 또 보니까 이야기할 때는 또 수줍하네요. 무대에서는 굉장히 또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사실은 어저께까지만 해도 우리 황 회장님은 함께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니었는데. 어저께 저희들이 하면서 뭔가 조금 아쉽다. 입으로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럴 때는 우리 황 회장님 양념을 딱 부리면 기가 막히죠. 야, 우리 보이스트로트 황 회장님 역할이 굉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 황 회장님께서 보이스트로트에서 가장 이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누구예요? 바로 저라고. 어,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요즘 우리 황 회장님 사춘기라서. 네, 사춘기라서. 근데 왜, 황 회장님 왜 예쁘다고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거면, 이런 거면 없는 얘기입니다. 정말 말이에요. 이슈 중간이에요. 그러면 MBN 추석특제 보이스트로트 얼쑤 흥부자 대결. 과연 어느 팀이 찐 흥부자일지. 결과 보이세요. 자아온다, 최체책. 자아온다. piu 나타났습니다. 또 우volt. 者 씨앞스뉴uated. 자아온게나. 나ả 해 놓았습니다. 자아온 Towel가 호요. 자아온다. Sant's long is. あなた am Kei-ohу où talile자가 hall is. 트롯 팀이냐, 보이스 팀이냐. 엄청난 대결이었습니다. 과연. 결과는 하린수, 수빈, 승. 우리 황인장님, 이만하세요, 승. 우리 황인장님, 이만하세요. 황인장님 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보여주세요. 이것도 막상막하이들 기울였습니다. 한 점 차의 승리였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얼쑤 흥부자 대결 결과. 하린수 수빈 승리.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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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